취미가 되게 많아. 나는 롤도 되게 좋아하고. 야, 나 이거 질 수 없어, 한 번부터. 그리고 또. 그리고 발레를 취미로 유연한 걸 보여줄게, 우선. 유연, 그래, 그래. 그냥 기본적으로. 이렇게 기본적으로. 그냥으로 뱉네? 우와, 이게. 야, 너 엄지발가락 입에 닿겠다, 야. 아니, 진짜 유연하다. 몇 년 있다가? 2년 정도? 2년 정도? 2년 됐는데, 이게? 한 번 좀 발레다운 걸 보여주자면. 머리 뒤붙으러 가겠는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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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우와. 우와. 잘하네. 수은이는 한 번 해볼래? 다리 찢는 거. 경제로? 오랜만에. 아파. 나빠!